이렇게 우리 악단들이 다 잘해줘야 합니다. 그러면 악단을 제가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우리 올겟머스터 장용선 악단장을 소개합니다. 큰 박수 한 번 주세요. 이탈리스트의 최희석 리스트 소개합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그다음에 아코디언의 유중남 아코디언 소개합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섹스 포로의 1인자이신 한은성 섹스 포로를 소개합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그다음에 드러머 정승호 드러머 소개합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트럭백 일각일이 있는 이병근 트럭에서 소개합니다. 큰 박수 한 번 주세요.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CNN 방송국에서 촬영을 끝까지 하고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촬영기사 감독들이 촬영감독들 그리고 또 비디오를 지금 계시는 분은 이분은 심우성 감독님인데 영화를 100여 작품을 하셨습니다. 저 잘 아시게 되면 구봉서, 배삼용 전부 이분을 안 끝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. 소개 선생님도 이분한테는 그 당시에는 큰 년을 다 주질 않았어요. 배현정 구입한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에 옛날에 영화 한 편씩 만들었어요. 얼마나 그때는 극장이 잘 됐는가 하면. 자, 우리 촬영하고 있는 우리 김우석 감독님, 시우석 감독님께 박수 한 번 주십시오. 항상 노장이들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. 저를 위해서. 제가 이제 제자라서 꼭 저를 보고 찍어줍니다. 제가 연극할 때도 와서 찍어주고. 너무 고맙죠. 그리고 오늘 또 우리 CNN 방송 촬영 감독님들한테 전부 다 박수 한 번 주십시오. 좀 주시라고. 정말 녹화 많은데 이 방향이 3시간 이상을 녹화를 할 텐데. 그리고 노래가 아시는 분인 거 있으면 박수도 좀 치시고 같이 현극해 노래도 같이 불러주십시오. 그러면 또 엔드폰이 팡팡 쏟아집니다. 그리고 끝까지 계시면 선물도 받고 유명 가수 좀 뒷전에 있습니다. 뒤에. 지금 가요모대, KB에서 가요모대 리허설을 하느라고 거기 가서 여기 3시 넘어야 오죠. 4시쯤에 옵니다. 몇 사람이 전부 다. 그 유명 가수들의 그분들. 가요모대 나갈 분들인데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오늘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만 선물도 받고 또 유명 가수들 얼른 마치 악수담을 하고 사인도 받고 정말 일거양덕에 아주 일선삼조까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끝까지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에 출연하실 사람은 우리 영업